4대강 사업 당시 수조원을 들여 설치된 수변공원 등 문화관광 레저시설의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4대강 사업 전반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사나 4대강조사위원회는 수변공원과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률이 조성규모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위는 또 일부 수변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없어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보사업소 홍보관과 나루터, 마리나 등도 관리 운영 등이 부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.